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17학년도 고3, 4월 모의고사였죠. 도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묻는 거였고, 먼저 도표가 주고 있는 정보, 제목은 확인해야겠죠. 제목 가보니까 얼마나 자주 아메리칸들이 먹고 있는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그 다음 보니까 지금 뭐 매일 먹는다, 아니면 일주일 몇 분 먹는다. 쭉 나와있고, 연도가 두 개 대조가 되고 있죠. 그럼 선지 내려가서 대조하면서 확인할게요. 아래와서 보통 답이 아래쪽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5번부터 체크합시다. 자, 5번 가서 보시면 퍼센트인데, 우리가 찾을 거는 제일 중요한 정보는 바로 얘가 되겠죠. 코디에 보시면은, never ate, 결코 먹지 않아. 패스트푸드 같은 거 절대 먹지 않는 그런 응답자. 2006년도와 그리고 2013년도, 이 두 개가 이퀄, 똑같아야 돼. 그럼 그런지 확인할게요. 결코 먹지 않는 거 두 연도 똑같은지. 올라와서 보니까 여기, never, 결코 먹지 않는 게 2006년도도 4%, 2013년도도 4%, 똑같은 거 맞죠? 오케이, 5번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 4번 체크합시다. 4번 올라와서 보니까, 이제는 2013년도, 더 진한 색깔 막대기였죠? 2013년 확인해야 되고, 이 경우에는 응답자인데, 어떤 응답자였어? who ate at fast food restaurant에서, once or twice or want, 한 달에 한두 번 먹고 있는 그 응답자가, was less, 더 적어야 돼. 근데 누구보다? 된 뒤에 보니까, twice that of respondents, 그 응답자들의 두 배보다 적어야 돼. 좀 복잡하죠? 근데 어떤 응답자인지 또 후뒤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뭐 한다고 했어? 그들이 did, 이때 did는 8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패스트푸드를 먹었다. 근데 어떻게 먹어? a few times a year, 1년에 몇 번. 정리할 수 있나요? 1년에 몇 번 먹는다고 얘기한 사람의 두 배보다 적은 수가, 한 달에 한두 번 먹는 사람이어야 돼. 언제? 2013년도에. 올라가서 확인할게요. 자, 2013년도, 더 굵은, 더 진한 색깔의 막대기였고, 이 진한 색깔 막대기에서, 한 달에 한두 번 먹는다. 33이고요. 그 다음 또, 여기 진한 색깔인데, 1년에 몇 번 먹는다? 15죠. 근데 이 15의 두 배보다 적어야 한다고 했죠? 근데 보니까 15 곱하기 2는 30이죠? 그것보다 많네. 그럼 4번은 틀린 말이죠. 더 많기 때문에 얘 때문에 안 되겠죠? less가 아니고 뭐가 되겠죠? 두 배 이상이었어. 4번, 틀렸구나. 시험장에서는 바로 고르고 넘어가면 되고요. 지금은 3, 2, 1까지 가보긴 할게. 이제 3번 가서 확인할 정보. 연도 확인하시고, 2006년, 밝은 색깔 막대기였죠? 밝은 색깔 막대기에서 응답자인데, 어떤 응답자인지 보니까, 그들이 먹고 있죠? 레스토랑에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about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이 사람들이 가장 컸어. 그 비중은, accounting pool, 차지하면서 33%. 그럼 진짜 그런지 올라가서 볼게요. 2006년도,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게 제일 큰 건지. 2006년, 자, 가서 보니까, 하얀색 중에 제일 큰 거, 얘죠? 얘가 제일 크고요. 얘는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맞고, 33% account pool, 차지하는 것도 맞죠? 오케이, 3번 통과시킨 다음에, 이제 2번 가보자. 자, 2번 가서 보니까, 비교하고 있네요. 2006년과 비교했을 때, 퍼센트인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several times a week, 일주일에 몇 번 먹는, 그런 사람들의 응답자의 수가, 그리고 또, 이 퍼센티지인데, who did about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그 응답자의 수가, decreased, 감소했다, 2013년도에, 그럼 진짜 그런 건지 확인할 건데, 2006과 2013 비교해야 되고, 그 다음 또 대상에 두 개 있죠? 일주일에 몇 번 먹는 거랑,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 올라가서 볼게요. 일주일에 몇 번 먹는 거, 이거였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 이거였죠? 보니까, 하얀색에서 까만색 가는 거, 둘 다 decrease, 감소하고 있는 거, 맞죠? 오케이, 2번도 맞구나. 통과시킨 다음에, 마지막 1번 확인해야겠죠? 자, 1번 가서 보니까, 응답자인데, 후 뒤에 보니, 지금 패스트푸드를 먹고 있는데, everyday, 매일매일 먹는 사람들의 수, 그 수가, 투껍, 차지하고 있대,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가장 적은 비율을, 근데 어떻게? with 뒤에 보니까, 딱 3%만 가지고 차지하고 있대, 보스, AMB, 2006과 2013 둘 다, 그럼 둘 다 가장 작아야 되고, 3% 돼야겠죠? 올라가서 보니까, 매일 먹는 사람들, 둘 다 가장 짝대기 짧고요, 3, 3 똑같은 거, 맞는 거니까, 1번도 맞구나,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답글에서, 아까 틀렸던 거, 기억나죠? 얘가 틀린 거였죠? 4번에 있던, 여기, 두 배보다 더 많았죠? 33이었기 때문에, 답글에서, 4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굴락! less better. Morning sims. Are you here? B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